안녕하세요 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카롱을 만들텐데요. 마카롱을 만들기 위해서는 둥근봉, 천사정토, 도성매지, 보드마카, 검정색이 필요하고요. 일단은 천사정토를 꺼내서 색상을 만들어 줍시다.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고 검정색도 좀 추가해서 하시면 좀 브라운색이 될걸요. 조금씩 조금씩 브라운색을 하시고 하지만 브라운을 너무 많이 넣어야 돼요. 좀 많이 넣어야 돼서. 안녕하세요. 삐니대달입니다. 많은 책 보고 있어서 지금 아이고 아이고 저희 집 니네 집에서 놀고 있어요. 맞아요. 저희 집입니다. 얘네 집이 아니라 너네 집에서 영상은 많이 찍었어요.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비닐달달님 영상 찍게 해줘서 자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완성이 됐구요. 흰색을 뜯어내서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구요. 흰색을 이만큼 뜯어내세요. 천사정토입니다. 뜯어내서 조막조막라 해주시고 조막조막 천천히 하는게 더 나아요. 그래야 안 망치죠. 또 천사점토를 꺼내어주세요 이만큼 제가 영상을 올리면은 계속 계속 미니 달달님이 있으시네요 제가 영상을 올리면은 맨날맨날 영상을 찍으면은 미니 달달님께서 계속 있으세요 짱이죠 베프니까 절친이 뭐라고요? 절규한 친구 이렇게 주먹주먹 대주시다보면은 그래서 브라운색깔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브라운색깔이 안나왔기 때문에 더 많이 추가해서 만들면 좋겠습니다 어이구 허리아파 실패를 두번 했네요 얼빛 보면은 비슷하니까 이제 이렇게 둥글둥글둥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살짝 이상한 부분은 도트봉으로 살짝 고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마카롱은 다 완성되었습니다 와 어디갔지? 뚜껑? 응? 여기있다 자 지금까지 킥이었구요 뚝 됐어 오늘 함께 오늘 함께 함께 마카롱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마카롱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제가 만들었던 접시에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 딱 맞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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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나 아니면 이런 접시에도 이렇게 요런 접시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눈접시에 딱 맞아 고 exactly 요런 접시에 딱 맞아 으 요런 접시에도 딱 맞아 눌떡이 율런 접시에 자 그래서 접시에다가 다놓은은 planting 거 좀 뭔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키이였고요 키이였고요 이 동영상이 좋으시다고 생각하면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미니달달님 인사하시죠 네 이상으로 미니달달이었습니다 안녕 키이였습니다